자 우리가 이제 영업현금은 외웠고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암기했던 걸 한번 써보죠 자 소득이 다섯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냐면 가유순전후가 있었고 자 이렇게 있었고 전체를 봅니까 가공기 보통 이제 기타 수입은 없다 보니까 가공기 기자를 위로 올려 볼게요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순부채 서비스의 전세후 다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데 기타 수입이 있다라면 더해줄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기타 소득을 거의 주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건데 자 보니까 얘는 순소득부터 줬네요 공 6개는 다 없애버리고 볼 거니까 순을 줬으면 여기를 줬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새우가 얼마냐 그러면 위에는 사실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이건 다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빼면 얘 구하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얘 구할 거니까 순이 140원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집어넣어야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얼마라고 나왔어요 눈을 크게 뜨면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같은 말이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에요 정확한 월부금은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해요 1년에 내는 얘가 매달 내는 월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한자인 거예요 근데 연간 융자 1년에 내는 월부금 원리금을 얘기하는 건데 90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본으로 응용했을 때는 부채 서비스액을 변경시켜서 이걸 조금 어렵게 보이려고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얘가 90원이에요 자 그러면 세전은 얼마다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얼마? 5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소득세는 어떻게 구한다? 순이감세율 이렇게 하겠죠 순이감세율 자 순소득이 얼마냐면 140원 이자가 70원 감가가 10원 세율이 30%니까 0.3 그럼 140에서 80을 빼면 얼마? 60 곱하기 0.3이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세금은 18 소득세는 18이니까 빼면 얼마? 32 이렇게 되겠죠 32 06개 있으니까 32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계산 문제가 사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 영업 현금 흐름의 전체 흐름을 알고 있느냐 암기했느냐를 바탕으로 했을 때 주어지는 걸 대입만 해서 빼기만 했어요 빼기 자체에 어렵지 않고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이감세율 암기하고 있느냐 이거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런 문제니까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꼼꼼하게 주어진 자료를 대입해서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연습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열심히 많이 풀어보면 시간은 훨씬 줄여서 1분 30초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이때 언제나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에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표현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다른 문제 한번 보죠 자 25회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자 전체 흐름은 가공기 유비순부채 전세후인데 자 얘는 가능총소득부터 나왔어요 4,800만원이라고 만원 떼고 한번 보죠 4,800으로 나중에 만원만 붙이면 되니까 4,800이고 자 기타소득을 봤더니 기타소득이 없어요 없으면 무시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얘기고 자 공실 및 불량부채를 봤더니 공실만 나왔어요 그럼 불량부채는 없다는 얘기고 공실만 감안해서 계산해라라는 얘기죠 가능총소득의 5%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 문제 할 때 전체 몇 퍼센트는 얼마냐 이걸 가장 많이 쓴다 그랬어요 전체 200명의 30%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200 곱하기 0.3 비율 곱하는 거죠 퍼센트 떼어준 비율 곱하면 이 30%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가능총소득의 5%가 얼마냐 그러면 4,800에다가 비율을 퍼센트를 떼해서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0.05를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24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공실은 24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U가 나오니까 U는 얼마냐면 4,56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4,560원 자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겠죠 영업경비 보니까 240원이라고 나왔어요 240원을 빼면 또 여기서 240 빼면 4,320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부채서비스액을 빼야죠 자 부채서비스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첫 번째 응용이에요 얼마? 얼마? 100? 1000? 자 부채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죠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우리 만 원 떼고 보는 거니까 자 원금이 200원 이자가 800원 그러면 원리금 얼마예요? 1000원인 거예요 물론 만 원 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주고 부채서비스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부채서비스액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항상 묻는 거예요 줄자자가 그러면 여기 부채서비스액 얼마? 1000원을 빼야 돼요 1000원 빼면 그럼 여기가 3,320원 자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순이감세율 이렇게 할 거고 자 순소득은 4,320원 이자가 800원 감가상각이 200원 세율이 0.2죠 20%니까 여기 세율 20% 0.2 계산하면 3,320원에다가 0.2 곱하면 664원 이렇게 되겠네요 세금은 664예요 그럼 3,320에서 664 빼면 2,6,5,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암기한 걸 바탕으로 주어진 걸 대입해서 계산만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돼요 시간을 줄이는 거 이때 첫 번째 응용에 중요한 건 얘였죠 원금과 이자를 제시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갑시다 또는 다른 말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월부금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연습해서 풀어내야 되죠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 더한 원리금 천 원을 얘기한다 이것만 집어넣고 쭉 빼기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소득세 계산할 때 순위감 세율 이거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어렵지 않고 암기율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계속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외우고 다녀야 돼요 물론 옆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외워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위감 세율 이게 이제 영업현금 흐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용어 역시나 부채 서비스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투자론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몇 개 배웠는데 자 이 용어는 반드시 필수예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 배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의 해석도 못하는데 투자론은 뭐 식을 외운다 뭘 정리한다 개념을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용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제 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빌린 돈, 남의 돈 이걸 타인 자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부채 이걸 대출받았다, 대부받았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얘기할 때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금이라고 하거나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되고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러고 자기 지자를 쓰니까 지분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걸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얘기해요 금융에서는 이건 이제 나중에 금융을 배울 때 좀 많이 쓸 거고 지분이라고만 해석해도 괜찮아 일단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배웠어요 이 부채 서비스액은 빌린 돈에 대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야 되는 원리금 그래서 이걸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한가 저당 지불액, 월부금 그렇게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외우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외워야 되고 3번에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치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A의 가격이 10억이다 A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래요 이걸 투자하려고 하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총 투자액이 당연히 1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A 부동산의 가격만큼 총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가격과 똑같은 말이 뭐다? 총 투자액이에요 그럼 어떤 시기에 총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 있다라면 총 투자액 대신에 부동산 같이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격 들어갈 자리에 총 투자액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책에 없어도 부동산이 10억이면 총 10억 투자해야지 물론 총 투자액에는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을 수 있겠죠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돈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돈과 남의 돈이 있을 건데 내 돈을 지분이라고 얘기할 거고 남의 돈을 부채라고 얘기할 거고 다른 말도 있겠죠 이런 다른 용어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론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공부하니까 투자론이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100% 다 외워놔야 돼 100%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천천히 공부해도 되겠지 난 똑똑하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3월달이나 5월달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면 그때는 이런 걸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 주면서 넘어갈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알고 전에 거 들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안 듣고 또 와요 그래서 계속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봐야 돼요 우리 어찌 됐거나 일찍부터 공부 시작했으니까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꼭 집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 수업이고 자 우리가 이제 비율은 뭐분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A분의 B라고 썼을 때 이걸 학계론에서는 어떻게 읽는다?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또는 B를 이걸 계산할 때 B 나누기 A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B를 A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대부비율과 지분비율과 부채비율이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에요 이것도 역시 무조건 대부비율은 뭐분의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일단 먼저 해석해 보죠 내가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남자 4명 여자 6명이 있어요 제가 전체에 대한 남자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답이 다 나왔어요 전체에 대한 남자의 비율 어떻게 써야 돼요? 전체분의 남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체가 얼마? 10 남자가 4 0.4 몇 퍼센트냐? 4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말이 없어도 이 의미는 암묵적으로 다 말이 없으면 전체에 대한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전체에 대한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때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 중에 남자가 몇이냐 이게 원인분의 결과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 비율을 했었을 때 중요한 남자가 여기에 분자로 가야 돼요 이게 기본 비율의 식이에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만약에 여자 비율하면 전체분의 뭐? 여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중요한 값이 얘가 결과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위에 써야 되고 이 중요한 말을 표현하려고 무슨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대부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대부에게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부에게 비율 뭐에 대한 뭐가 생략됐어요? 전체에 대한 대부에게 비율이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얼마냐? 내 돈의 비율이 얼마냐? 얘는 빌린 돈의 비율이 얼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분의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걸 각자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투자할 때 전체에 대한 빌린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에 대한 빌린 돈 그럼 투자할 때 전체는 뭐예요? 총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투자한 것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총투자액분의 빌린 돈이지 뭐분의 뭐? 총투자액분의 대부액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 없어요 같은 말이 많다 보니까 식은 정말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분 비율은 전체에 대한 내 돈의 비율이 얼마냐? 이거 얘기한다는 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해석한 다음에 이걸 외워야 돼요 자 그럼 대부 비율은 투자했을 때 전체의 대안이니까 여기에 전체 전체의 대안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총투자액분의 여기에 대부액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전체 분의 빌린 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빌린 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이백이죠 그럼 식은 총투자액분의 부채라고 쓸 수 있고 총투자액분의 대출액, 총투자액분의 차이백, 총투자액분의 융자액 이렇게 쓸 수 있고 총투자액과 부동산의 가치가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가치분의 대부액, 가치분의 부채, 가치분의 융자액 식은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로 외워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말은 뭐냐면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4억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얼마냐 물어보면 전체 얼마? 10억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 4억 그러면 0.4 몇 프로? 40%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대부 비율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고 이 비율을 그냥 무조건 뭐분의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외우면 오래가지 않아요 대부 비율은 투자했을 때 전체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분석하려고 할 때 자 그럼 다르게 해서 가면 지분 비율은 전체 분의 내 돈은 얼마냐 이 비율이 전체 분의 내 돈 자 그러면 총 투자액과 가치가 똑같고 지분 대신에 자기 자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 돈은 얼마 투자한 거예요? 내 돈 얼마? 10억짜리를 사는데 대출을 사업받았으니까 내 돈은 6억 들어간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10분의 6 이렇게 쓰겠네요 0.6 몇 프로? 60% 당연히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당연히 더하면 1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또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 빌린 돈 지분 비율은 전체 분의 내 돈이죠 그러면 전체 5억짜리 사는데 5억 중에 2억 빌렸다 5억 중에 3억이 내 돈이다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은 5분의 5인 거예요 얼마? 1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담아둬야지 뭐 더하기 뭐는 1 뭐 더하기 뭐는 1 이거 100번 외워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 빌린 돈 지분 비율은 전체 중에 내 돈 더하면 당연히 전체 중에 빌린 돈이 5분의 10분의 4라면 전체 중에 내 돈은 10분의 6이니까 더하면 얼마? 1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합하면 1이에요 1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비율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인데 이 대부 비율이 워낙 유명한 녀석이에요 같은 말이 많아요 대부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등등등등 같은 말이 많아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비율 나오면 이건 대부 비율이 유명하니까 대부 비율이라 한다 그런데 얘를 외워야 돼요 대부에게 비율이니까 빌린 돈의 비율이네 부채 비율도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얘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별도로 하나 다른 비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서 얘는 같은 말이 없다 딱 이걸로만 고정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다 이 부채 비율은 뭐냐 별도로 내 돈 분의 남의 돈 비율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에서 부채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차입 비율을 융자 비율이라 한다 이건 맞아요? 맞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맞을 것 같다라고 느낌이 와야 돼요 부채 비율만 안 들어가면 무슨 비율은 다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다 기억해놓고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내 돈 분의 남의 돈이에요 그럼 내 돈은 뭐예요? 지분이라고 하고 남의 돈은 부채 또는 다른 말로 얼마든지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이라고 쓸 수 있겠죠 또는 자기 자본 분의 타인 자본 쓸 수 있겠죠 표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의 전체를 해석하는 의미를 내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 돈 분의 남의 돈 그럼 비율 3개 대부 비율은 뭐예요? 전체 중에 빌린 돈 지분 비율은 전체 중에 내 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놓고서 똑같은 동의어의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은 합이 얼마다? 1, 1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죠 같은 말이 많아서 담보 인정 비율, LTV,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절대로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은 별도로 하나 떼어놨어요 뭐분의 뭐? 내 돈 분의 남의 돈 그래서 지분 분의 부채 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얘를 어떻게 읽을까요? 지분 분의 부채인데 우리 학교로는 지문 나오면 뭐라고?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또는 다른 말로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석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잘 들어봐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 하며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해석해야 해요 어? 저당 비율? 모르겠네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하며 부동산 가치 총투자액 전체분에 융자액 빌린 돈이네 그럼 전체에 대한 빌린 돈을 저당 비율 또는 뭐 융자 비율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며 얘를 부채 비율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다 자,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내돈분에 남의 돈이 나와야 돼요 부채 비율은 내돈은 자기 자본이죠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이죠 그럼 내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식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만 외우면 안 되고 전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율 세 가지 대부 비율은 전체분에 빌린 돈 부채분 비율은 전체분에 내돈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이 내돈분에 남의 돈 이렇게 해석한다 세 개 비율 이거 말고도 한 열다섯 개는 외워야 돼요 차차 근데 다 많다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씩 해석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해되면 따로 외울 거 없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돼요 대부 비율 나오면 머릿속에 바로 전체분에 빌린 돈 지분비율 나오면 전체분에 내돈 부채분은 같은 말 없이 내돈분에 남의 돈 의미로 해석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대부 비율과 부채비율을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에 퍼센트라는 걸 배웠어요 퍼센트 퍼센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백분율이라고 하죠 이 백분율을 해석하면 백으로 나눈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래요 백으로 나눈 비율 나눌 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을 백으로 나눈 비율이다 백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 0.1이죠 얘가 이 꼴이라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예요 10%나 백분의 10이나 0.1이나 같아요 당연히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똑같다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보죠 대부 비율이 나왔고 부채비율이 나왔어요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 빌린 돈 부채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 이렇게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서 대부 비율이 20%래요 그럼 얘를 우리가 퍼센트를 떼고 한번 나눠보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0을 얼마로?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100분의 20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은 우리가 총 투자액분의 빌린 돈이죠 대부에게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원 중에 얼마 빌렸다 20원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 비율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 20%라는 것만 해석하면 100원 중에 20원 빌렸네 이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내 돈은 얼마예요 80원이에요 내 돈 80원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네요 내 돈 분의 남의 돈 내 돈은 얼마예요? 80원 남의 돈 빌린 거 얼마? 20원 4분의 1을 이걸 계산하면 0.25 이렇게 나와요 몇 프로?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당연히 계산해야 돼요 이걸 뭐 계산하는 자체가 어렵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얘의 단어 뜻을 알고 있고 비율의 뜻을 알고 있고 퍼센트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50% 한번 해보죠 50%는 얼마예요? 100분의 50이죠 이 말은 100원 중에 얼마 빌렸다 50원 빌렸다 그러면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내 돈은 얼마다? 50원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죠 내 돈 얼마? 50원 남의 돈 빌린 거 얼마? 50원 그럼 얼마예요? 2일 나오죠 몇 퍼센트?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어렵지 않죠? 다시 해보죠 대부빌이 80이라는 건 100분의 80 100원 중에 80원 빌렸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퍼센트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얘는 100분율이야 그러면 50% 나왔어요 100분의 50이지 100원 중에 50원 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80%면 대부빌이 80%라는 건 야 100원 중에 80원 빌렸다는 얘기네 그냥 이거 안 써도 의미상 해석될 수 있어요 그때가 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그러면 80%는 100원 중에 80원 빌렸다 그럼 내 돈은 얼마다? 지분은 얼마다? 20원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죠 내 돈 얼마? 20원 빌린 돈 얼마? 80원 그럼 20분의 80하면 4 나오는 거죠 4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퍼센트 100분율만 이해하면 돼요 얘는 외워도 괜찮아요 뭐 식을 써서 전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대부비율이 50이라는 건 뭐예요? 50%다 전체 중에 얼마 빌렸다? 반절이죠 50%가 반절이죠 얼마짜리를 투자하든지 간에 반절 빌렸다 그럼 반절은 무슨 돈이에요? 내 돈인 거예요 반절 내 돈 반절 빌렸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죠 반절 분의 반절 똑같겠네요 그럼 얼마의 결과가? 1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50%라고 나오면 부채 비율은 당연히 얼마다? 100%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문에 많이 나와요 출제자가 많이 쓰는 건 시간을 뺏어서 이거 뭐 공부 적당히 한 사람들 시간 뺏으려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해석하면 물론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식을 쓸 수 있지만 대부비율이 50%다라는 건 전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절은 빌렸고 반절은 내 돈 투자했다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반절 반절 똑같으니까 언제나 1 나오는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해도 괜찮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인데 그냥 암기하는 것과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50%를 해석해서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당연히 100%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면 이제 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대부비율을 부채 비율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20%, 50%, 80% 갈수록 100원 중에 20원 빌렸다 100원 중에 50원 빌렸다 100원 중에 80원 빌렸다죠 빌린 돈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부채 활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대부비율이 커져요 부채 비율도 어때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대부비율도 커지고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죠 같은 비율로 커지진 않아요 부채 비율은 훨씬 더 큰 비율로 커지는데 어찌 됐거나 우리 학기론에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라는 표현을 쓸 때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또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율이 커진다는 건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 이렇게 두 가지 전화를 배웠고 이런 문제 한번 보죠 현금으로 2억을 투자하였다 5억 원에 구입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5억 원과 2억 원이 나왔는데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5억 원은 뭐예요? 5억 원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 가격이 5억 원이다 가치가 5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억 원은 뭐예요? 내 돈인 거죠 지분 내 돈을 2억 투자했다 그럼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얼마 빌렸다 3억 빌렸다 그래서 대출을 3억 했다 그래서 빌린 돈은 3억이고 내 돈 2억이고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다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비율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세 개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했으니까 대부 비율은 대부에게 비율이고요 전체 중에 빌린 돈의 비율 전체 얼마? 5억 빌린 돈 얼마? 3억 그럼 0.6이겠네요 그럼 0.6이겠네요 60%예요 이렇게 전체 중에 빌린 돈 빌린 돈이 3억이니까 5억 분의 3억 지분 비율은 얼마예요? 지분 비율은 얼마예요? 물론 얘가 0.6이니까 0.4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더해서 1될 거니까 계산하면 전체 5억 중에서 내 돈 얼마? 2억 계산하면 0.4 두 개 합하면 얼마 된다? 1 돼야 되니까 0.6이니까 0.4라고 써도 괜찮아요 부채 비율은 뭐 분의 뭐? 내 돈 분의 남의 돈 내 돈 얼마? 2억 남의 돈 얼마? 3억 계산하면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1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0%예요 두 번째 보죠 대부 비율이 60%일 때 전체 중에 빌린 돈이 6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60%는 백분율로 나누면 백분의 60 이렇게 쓰고 이 말뜻은 전체 중에 빌린 돈이 60원이다 그러면 이 말뜻은 대부액은 60원이고 내 돈 지분은 얼마? 40원이다 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죠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내 돈 얼마? 40원 빌린 돈 얼마? 60원 그럼 계산하면 1.5 이렇게 될 거예요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대부 비율이 60%니까 부채 비율이 얼마냐? 150%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주고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분석에서 여러 가지 비율을 앞으로 배울 건데 세 개는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세 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비율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 중에 빌린 돈 대부 비율 전체 중에 내 돈 지분 비율 내 돈 분의 남의 돈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다 담보 인정 비율 LTV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익 비율 저당 비율 많이 쓸 수 있어요 절대로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딱 정리해놔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우리 이제 시간 많을 때 제가 천천히 설명해 줬으니까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자 금융론으로 넘어가 보죠 자 기본서를 받았을 텐데 기본서는 지금 뭐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1월 달에 이제 1달부터 천천히 쭉 배워나갈 때 그때 배웠던 내용을 기본서로 다시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지금은 가르쳐준 것만 내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금융은 우리가 뭘 줄여서 얘기하는 거냐면 자금을 융통한다 융통은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자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이걸 조달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오는데 돈이 모자라요 뭐 한다 배출하는 거죠 배출받는 과정을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하여 자금을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고 자 우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고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융론에서는 사실 우리가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단어 뜻을 제가 좀 풀어줄 건데 이 풀어준 걸 잘 이해만 하면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금융론 전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모자라요 3천만 원이 모자란다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죠 뭘 일으켜야 돼요 금융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할 때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요 대출 받을 수 있죠 대출 받아서 빌릴 수 있겠네요 빌려서 자금을 조달했다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다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지분은 내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건 뭐냐면 빌리지 않고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재산에 해당되는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싼 자동차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팔고 처분하고 3천만 원 마련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모자란 3천만 원을 다른 내 재산을 팔아서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내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또는 회사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나 회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자금을 받았어 현금을 이렇게 현금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금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금융을 했는데 A는 어떻게 금융을 했냐면 주식이나 지분권을 팔고 현금을 마련했대요 자 그러면 주식이나 지분권의 뜻을 알아야 돼요 A가 회사라고 한다면 A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겠죠 이게 얘의 재산이에요 전체 소유권을 하나로 다 갖춰놨을 때 이걸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게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공유한다 그래요 공유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일부를 지분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소유권을 쪼갠 지분권은 회사의 재산이에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소유권이에요 부동산의 소유권이든 뭐 무형 자산의 예를 들면 영업권, 특허권 같은 이런 소유권의 전체가 얘의 재산인 거예요 근데 얘의 재산을 쪼개가지고 지분권을 팔고 현금을 마련했대요 그럼 재산을 팔고 현금 마련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지분금융이라는 거예요 이때 거래될 수 있는 회사의 지분권을 뭐라고 하냐면 주식이라 그래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잠할 이유는 없고 편하게 들어도 되는 얘기예요 지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지분권을 주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해석해야 될 건 주식이다 지분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회사의 재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팔고 현금을 마련했다 이건 내 재산을 팔고 자금을 마련했으니까 이걸 지분금융이라 한다 만약에 A가 주식회사래요 뭘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거예요? 주식이에요 이 회사의 자산을 재산 소유권을 다 쪼개가지고 주식으로 팔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걸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주식을 팔고 자금을 모았으니까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돈을 주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서 빌리는 형식인데 빌리는 형식 그럼 얘는 현금은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을 받았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 걸 빌려서 자금 조달했다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돈 빌려줘요 그렇지 않죠? 빌려줬을 때 못 받으면 이건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빌려줬을 때 못 받을 걸 대비하여 내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안전장치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뭘 주면 돈 빌려주겠다 저당권을 주면 돈 빌려주겠다 즉 이건 담보를 잡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면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넘겨주면 돈 빌려주겠다 그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계약 날짜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 잡힌 부동산을 얘가 마음대로 강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분해서 빌려준 돈 갖고 남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일 경우에는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뭘 발행하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 채권은 돈 받을 약속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5억을 빌리고 5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 5억짜리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얘가 이 채권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 청구를 하면 이 채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모든 자산에 압류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모두 다 처분할 수 없고 이 채권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분해서 마음대로 다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말은 이건 돈을 빌렸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억할 거 주식이나 지분권을 팔았다 이 말은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아 알고 돈을 마련했다는 얘기고 채권이나 저당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마련했다 이건 돈을 빌렸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 그래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권자를 줄여서 또는 더 줄여서 회사채를 사채라 그래요 깍두기 얘기하는 거 말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시에서 이렇게 떴어요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300억짜리 발행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300억을 빌렸다라는 얘기예요 300억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회사가 채권을 300억짜리 발행했다는 건 누군가의 300억을 빌렸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천억을 빌려줬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또 좋은 거고 그건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냥 망할 때 돈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 빌렸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 어찌 됐거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넘겨줬다는 것도 돈을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다 추가 상장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이건 회사의 재산을 팔고 자금을 마련한 거죠 이건 지분금융을 일으킨 거예요 지분권을 넘겨주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말은 회사의 재산을 팔고 자금을 모은 지분금융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설명할 내용들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주식이나 지분권이 나오면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았다라는 의미고 채권이나 저당권이 나오면 이건 이걸 넘겨주고 돈을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준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건 돈을 빌려준 자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대출자라고 하겠죠 주로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투자자는 주식을 샀죠 주식이나 지분권을 샀잖아요 그럼 분기마다 이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수익 배당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주식 산 사람은 분기별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이자를 받게 줘 이자를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자율만큼을 받는 거예요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받아요 자 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죠 돈을 빌려줬잖아요 받을 장치가 있잖아 이거 그렇죠 이자를 받았고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계약 날짜까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이나 저당권을 바탕으로 돈을 또 받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받을 가능성이 커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반면에 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죠 주식 샀는데 주식 휴지 조각 들 수도 있잖아요 반절로 툭 떨어질 수도 있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돈을 빌려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시 주식과 지분권을 활용해서 자금 마련하는 걸 지분금융 이 뜻은 재산을 팔고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고 채권이나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말은 돈을 빌렸다 이 돈을 빌리는 것을 부채금융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듣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식 지분권의 의미를 해석했고 채권과 저당권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우리가 외울 건 이건데 우리 시험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최근 10년 동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정확한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아직 없어요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이렇게 속하는 얘가 맞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일단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는데 지분금융은 재산을 파는 거예요 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을 받더니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 재산을 매각하는 거 그러면 재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분권이나 주식이에요 지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재산을 팔고 자금 마련한 거예요 부채는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릴 때는 뭘 넘겨주고 채권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나 저당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렸다 이건 부채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디에 속하냐면 부채금융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다 부채금융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금융 중에 자 근데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구분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분금융을 외워야 돼요 자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예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그래요 이 영어로 REITS를 쓰는 걸 리츠라고 그래요 리츠 주식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리츠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예요 다른 데 투자 못해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를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인데 얘들은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신디케이트라고도 해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좀 설명해 줄 건데 이게 뭐냐라고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차 공부할 거고 공모 3호에 한 증자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그래요 증자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공모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상장이 돼 있어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돼 있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도 살 수 있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걸 공모에 한 증자 주식회사지만 아직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는 개인 몇몇 얘기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개인 모집 3호에 의한 증자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증자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펀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분권이나 주식을 나눠 가지면서 모으는 과정을 펀드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부동산 펀드라고도 얘기해요 외국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어찌 되거나 부동산 펀드 나오면 부동산 투자회사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지분금융이 뭐냐라고 하면 리치의 리 조자의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의 신자 공모사모 이렇게 공사 물론 증자가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니까 부동산 펀드 그래서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외울 거예요 리조신 공사 펀드 뭐 좀 어거지 느낌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동생쯤 된다 생각하고 리조신이라는 사람이 있다 리조신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리조신 공사 펀드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나오면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리조신 공사 펀드 리가 뭐예요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공모사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리조신 공사 펀드 리조신이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에요 뭐 무수히 많아요 다 외울 수 없어요 뭐 ABS, MBS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뭐 사채 나왔다는 건 회사가 채권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채 무슨 채 무슨 사채 이렇게 나오면 다 부채금융이에요 저당금융 저당권 넘겨주고 돈 빌렸다는 거예요 신탁금융 얘도 돈을 빌린 건데 신탁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걸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담보 신탁이 있어요 담보 신탁 아직 공신법에서 신탁계약 안 배웠죠 자 일단 하나 기억할 거 신탁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만 신탁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절대로 신탁을 아무때나 쓸 수 없어요 신탁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탁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계약할 때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요 소유권의 이전을 갖고서 계약하는 걸 신탁계약이라 그래요 소유권이 이전된다 우리가 저당금융은 뭘 넘겨주는 거예요 저당권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 넘겨주지 않잖아요 저당권 넘겨주고 저당권은 평소에는 발동하지 않고 계약 날짜까지 돈을 못 갚았을 때 저당권이 유유하게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신탁계약할 때는 아예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무섭게 계약하는 거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미 소유권을 주고 돈 빌렸으니까 나중에 차차 이제 신탁계약에 신탁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나중에 해줄 거고 일단은 얘는 돈을 빌릴 때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돈을 못 갚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으니까 이 부동산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신탁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7억을 빌렸어요 계약 날짜에 하루라도 지나서 돈을 못 갚았다 그럼 10억짜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 신탁금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기억할 건 신탁계약을 통해서만 할 때 신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신탁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신탁은 소유권의 이전을 가지고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신탁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회사 찾아가서 신탁계약을 통한 신탁개발을 할 때 뭘 넘겨준다 소유권 넘겨주고 개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처분도 있어요 대신 처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넘겨주고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고 신탁 분양도 있어요 내 건물 만들었는데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신탁회사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뭘 넘겨주고 소유권 아예 넘겨주고 분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뭔가 일을 맡겨서 일을 잘 처리하면 대가로 수수료를 주겠죠 수익은 내가 돌려받고 수수료가 좀 비싼 특징이 있어요 어쨌거나 신탁이란 말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놓고 자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매자닌금융이라고 조금만 더 배우고 쉬워요 오페라하우스 같은데 저도 안 가봤지만 영화 같은 데서는 봤을 거예요 여기가 1층이라고 하고 여기가 2층 객석이라고 해보죠 객석이에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간에 이렇게 VIP석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간층이라고 하면서 이탈리아어로 매자닌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간층을 매자닌 그래서 매자닌금융은 뭐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을 매자닌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 성격의 금융 중간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주식 나오면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채권 나오면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사채 무슨 채? 이렇게 나오면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니까 전환사채라고 나왔는데 사채래요 사채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뭘로 전환할 수 있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환사채라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공시에 주식을 하다 보니까 공시에 A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300억치에 발행했다 이런 말이 뜨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돈을 빌렸다는 거죠 300억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발행할 때 그냥 채권이 아니라 전환사채래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줬으니까 계약 기간 동안에 뭘 받아요? 이자를 받겠죠 이자만 받고 계약이 끝날 때 원금 300억 그대로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 너무 큰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받으면 왠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내가 돈 빌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300억을 빌려줬으면 그 회사에 300억치의 주식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날 때 이 주식수로 내가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돈 빌릴 때는 주식이 만 원이었어요 돈 갚을 때 보니까 성장을 막 했어요 주식이 2만 원이 됐어요 두 배가 된 거죠 그러면 300억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300억치의 주식을 받았으면 두 배 커졌으니까 600억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돈을 빌려줄 때 전환사채를 한다면 주식으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는 이 회사가 성장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빌릴 때는 이제 주식이 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갚을 때 보니까 3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금으로 갚아라 원금으로 300억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회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야 주식으로 받겠다 회사 가치 떨어지면 원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 전환사채 빌릴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뭘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갚을 수 있는 걸 이걸 전환사채라 그래요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나오니까 뭐라고 한다 매장인 금융 중간형이다 동시에 있으니까 얘도 보니까 이 단어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해석하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얘도 마찬가지로 채권이에요 사채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갚을 때 뭘로 갚을 수도 있냐면 신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면 주식을 처음에 상장할 때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주식은 너도 나도 살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뭐 카카오도 카카오 게임즈도 막 주식 상장했었어요 그러면 주식 수는 만약에 100개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사겠다는 게 100만 주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1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이제 투자한 돈의 비율로 나눠서 일부 많이 못 가져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새로운 상장을 했을 때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을 때 좋은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내가 먼저 돈 빌려줘서 니들 이 회사 커졌으니까 주식 발행하면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라고 약속받을 수 있는 걸 신주 인수권부라 그래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주는 새로운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발행된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역시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매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31회까지는 이 두 개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매자닌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근데 올해 처음으로 후순위 대출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얘는 빼고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두 가지가 있더라 내용은 별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리조 신공사 펀드가 무슨 금융? 지분 금융 나머지는 다 무슨 금융? 부채 금융 근데 중간형에 매자닌 금융이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뭐냐면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이 두 개의 단어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사채는 채권이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사채는 채권인데 신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나오니까 중간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런 문제는 30초도 안 돼서 정확하게 딱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죠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31에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지분 금융이 뭐다? 리조 신공사 펀드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있고 느긋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강박이나 이런 긴장감이 초조함이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공부했을 때 이해하고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암기 코드로 정확히 암기해놔서 혹시 헷갈릴 수 있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 코드도 잘 활용하셔야 되고 리가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 또는 공모사무완 증자 부동산 펀드죠 자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 뭐라고 읽어요 리츠라고 읽어요 얘는 지분금이요 얘는 아니고 배운 바가 없고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나왔죠 공사의 공모에 의한 증자죠 얘도 지분금이요 얘는 배운 바가 없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채 들어가니까 부채금융이겠지 채권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지분금융은 몇 개예요 기억 디귿 두 개 이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22회 때 나왔던 거 보죠 2년에 한 번씩 보너스로 줄 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부채금융은 모두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역시 리조신 공사펀드를 뺀 나머지겠죠 자 봤더니 리츠 있어요 리츠 있어요 없어요 리츠는 없고 조인트벤처 있어요 얘는 지분금융이니까 빼야 되고 신디케이트나 신디케이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도 지분금융이니까 빼야 되고 공모사무에 의한 증자 있어요 공모에 의한 증자 얘도 빼야 되고 그러면 최소 두 개씩이니까 두 개 남은 게 다 부채금융이겠죠 보니까 사채니까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렸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채금융에 해당돼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겠죠 결론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뭐가 기억돼야 돼요 리조신 공사펀드가 지분금융이다라는 걸 암기돼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매자님 금융이 보너스로 나왔는데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뭐 어떤 학기론 선생님도 사실 이게 나올 거라고 설명한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하면 별게 아닌데 우리 시험장에서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충분히 잘 안 돼요 여유가 없어요 일단 보죠 매자님 금융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자님 금융이 뭐가 있어요 전환사체 주식전환사체 그다음에 신주인수건부사체 이게 두 개는 맞죠 그럼 니은 리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니은 리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럼 이제 찍어야 되겠죠 2번과 5번 마음을 편하게 놓고 찍어야 돼요 볼 때 그러면 기억이냐 미음이냐 기억이냐 미음이냐를 찾아야 될 건데 매자님을 찾을 때 한번 찍어봐요 매자님이 기억 같아요 미음 같아요 물론 다 보지 말고 느낌상 기억 맞아요? 왜? 대출? 대출 들어가면 부채금융 같잖아요 후순위가 왜? 그럼 얘는 왜 아니에요? 아 맞아요 얘가 아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보통주는 주식이에요 주식 출제자가 주식을 쓰기 좀 못하니까 보통주라고 쓴 거예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100% 뭐예요? 지분금융이에요 얘는 아니다고 나와야 돼요 얘는 모르겠다 대출이면 부채금융인데 그냥 대출하여 무슨 후순위 대출이네 뭔가 다른 게 있나 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를 찍었어야 돼 얘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2번이라고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시험장에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주식 나오면 알겠는데 보통주라고 나오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또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2번 32의 어려운 문제의 유형으로 속한 내용이기도 해요 새로운 게 나와서 지었다가 대출 과정 한번 보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